설마 내 머리에 성룡한 그 살인마 새끼 뇌를 집어넣은 거야? 어? 이거 뭐지? 내 기분은 부서고 내가 죽였어 세상에 뭐 할 수 있는지? 부서고 살인은 중독입니다 정말 미안해 고맙습니다 너 아버지? 이젠 경호 엄지 그럼 거 tak해둬 성교환 그 괴물처럼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아린이 내가 좀 아파 어떡해 어떡하지 근데 어쩌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오늘 그 희망을 봤을 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죽여 죽여 죽여버렸어 아 어떡해 안돼 죽을 수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아 나였어 나였어 어때 내 꼴이 괴물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 빌었잖아 근데 너한테 기도를 절지 너의 위원했어 그러면서 네 딸이 무슨 신이야 이제부터 내가 신이야 네가 하는 개소리미 나를 믿는데 내가 싹 다시 반할 거야 나는 프레데터다 나는 프레데터다 나는 프레데터 저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나의 괴물이야 괴물 괴물 나 다 알아 괴물 나 다 알아 너의 괴물 구경한다 구경한다 저에게 구경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영광을 내려주세요 널 죽일 수가 없어 미안해 난 더 이상 괴물이 아니야 나의 괴물 괴물이 아니야 라인 너의 괴물이 아니야 너의 괴물이 아니야 너의 괴물이 아니야 널 죽일 수가 없어 아멘